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선택과목 기하 4점 문제 우리 위주로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번 문제 같이 답해보자. 두 초점이 FF'이고 장축의 길이가 2A인 타원이 있다. 이 타원의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타원이 이 타원의 서로 다른 두 꼭지점과 한 초점을 지낼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차 곡선 문제인데 초점이 언급이 됐어. 그렇다면 우리 반드시 무엇을 써야 할까? 반드시 정의를 써야 되죠. 타원에서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 것이지 즉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래서 타원이 어떤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 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이거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어때야 돼? 바로 이 장축의 길이 2A랑 똑같아야 하지.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두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왜 그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 일단 타원이라는 것이 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그리고 봐봐. 이 꼭지점에서 원을 그려가지고 다른 꼭지점이 났어. 그래서 생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지점에서 이 꼭지점의 대칭인 지점이 바로 여기 있지.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면 또 이 F'을 지난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한 가운데 중심으로 완전히 좌우 대칭일 수밖에 없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서 조금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이 두 길이가 좌우 대칭이 된다는 거. 그렇다면 이 각각이 AA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반으로 쪼개줘야 되죠. 이게 꼭 이등변 삼각형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인 도형이 나온다면 반드시 반으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 반으로 쪼갰을 때 직각 삼각형이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반으로 쪼갰을 때 이런 형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원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중심과 특별한 점을 이어. 반드시 중심과 특별한 점을 이으세요. 자 그래야 이게 원이라는 것을 써먹을 수가 있어. 우리가 절대 원에 관한 문제를 풀면서 이 원의 커브를 쓸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쓰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원에 무엇을 쓰는 것이냐? 중심하고 특별한 점이 있는 걸 쓰는 거죠. 자 원의 정이라는 것 자체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거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다 모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실제 원에 관한 문제 풀 때 이 원의 커브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두 길이가 똑같다? 이런 것들을 쓰는 거라고. 자 그래서 중심하고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점 우리 특별한 것을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나면은 이 문제에서 이 풀이 방향이 금방 보이게 되는데 일단 이 전체 이 장축이 2A고 여기 딱 절반 되는 지점이니까 자 이만큼이 바로 A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만큼이 바로 A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원의 반지름으로서 바로 1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도 역시나 원의 반지름으로서 1이야. 그렇다면 자 나머지 이 부분 여기 지우고 네 이 부분은 그럼 얼마입니까? 네 바로 1 빼기 A가 되겠지? 아 그럼 벌써 다 풀렸다. 자 여기서 직각 삼각형 두 종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 직각인데 이 선을 기준으로 자 이쪽 직각 삼각형이 있고요. 또 저쪽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이 빨간색 선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자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 빨간색 선의 길이를 L이라고 놓는다면 이때 이 L의 제곱은 자 파란색 직각 삼각형 입장에서 해석을 했을 때 바로 1 제곱 빼기 A 제곱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이 초록색 직각 삼각형 입장에서 해석을 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A 제곱 자 이렇게 놔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이거 계산을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A값이 나올 거야. 이 식을 잘 정리하면 A 제곱 더하기 2A 빼기 2이골 0하고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을 근의 공식으로 A값을 구하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나오게 돼요. 근데 A값은 당연히 플러스 값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A는 자 루트 3 마이너스 1하고 나오게 되지.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어. 됐죠? 자 그럼 이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정말 좋은 문제야. 아 너무나 참신하고 좋은 문제 같아요. 자 포물선 Y 꼴 8X와 직선 자 Y 꼴 2X 마이너스 4가 만나는 점 중 제1사분명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하자. 양수 A에 대하여 포물선 자 이것이 이거 원래 제시되어 있는 이 포물선이 평행이동이 된 거지. 자 Y축 방향으로 2A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야. 자 이것이 점 A를 지날 때 직선 Y 꼴 2X 마이너스 4와 포물선 이것이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자 두 점 A B에서 직선 Y 꼴 마이너스 2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 D라고 할 때 자 이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2차 곡선이 지금 등장을 한 상황인데 자 이 직선이 아무래도 초점을 지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초점을 지나지 않는다면은 뭔가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적으로 풀어야 될 거고요. 초점을 지난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떤 정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초점 지난지 여부가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풀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 자 그래서 초점이 지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원래 제시되어 있는 Y 제곱이 꼴 8X가 자 초점이 어떻게 되겠어? 초점이 2,0 하고 나오게 되겠지. 아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한 직선이 2X 마이너스 4야. 어 근데 이것도 2,0을 지나고 있어요. 아 따라서 자 여기 있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바로 2,0이고 이것이 이 2차 곡선의 초점이다. 일단 그거 우리 하나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염두해 둬야 되는 것이 2차 곡선이 이렇게 하나 더 등장하잖아. 평행 이동이 된 이 2차 곡선이 등장하는데 이것 또한 바로 초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느냐. 자 우리가 그걸 또한 판단을 내려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Y 꼴 Y 마이너스 2A 제곱 이 꼴 8. 네 이거 8이라는 것이 네 그 이게 4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X 빼기 A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평행 이동이 됐어. 평행 이동이 된 거니까 원래 초점에서 어떻게 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2A만큼 평행 이동된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초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초점도 역시나 이 직선을 지난다는 거야. 그렇죠? 실제 대입해보면 성립한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2차 곡선 즉 포물선의 이 중심축 평행 이동된 중심축 위에 초점이 있겠죠? 그 초점이 바로 여기 딱 있다는 거야. 알았죠? 아 이거 초점이다. 그렇다면은 자 한번 생각해보자. 초점이 있고 또 준선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준선 여기 우리 적당히 있다고 하고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준선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똑같은 것이고 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또 정의에 의해서 또 똑같은 것이잖아. 아 그래? 그럼 자 이만큼 이만큼을 우리가 바로 L이라고 놓고요. 이만큼을 M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이 그래프가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된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A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X축으로 이 중선도 A만큼 평행 이동이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래서 이만큼이 각각 A예요. 그죠? 이쪽이 A란 말이야. 아하 그렇다면 자 보세요. 문제에서 AC라고 했는데 AC의 길이가 바로 M 더하기 A지. 그리고 BD라고 했는데 BD가 바로 L 더하기 A지. 자 그리고 AB의 길이를 빼라고 하는데 이 AB의 길이가 바로 M 더하기 L이지. 그래? 그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물선 문제가 나오면 정의를 써야지. 즉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이제 똑같은 점들 집합. 그 정의를 써야 하는지 안 써야 되는지가 초점이 있고 없고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초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필연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봤을 때 어떻게 풀지 않아요? 초점 확인해야지? 그 생각을 여러분들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필연적인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서로 그냥 각각 빼서 없앨 수 있겠고 결국 이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A의 값이죠. 그게 바로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그 K의 값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게 평행이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파악하는 것이잖아. 그럼 여기서 자 여기 좀 옮겨서 제가 선생님 또 이렇게 잘 준비를 했는데 자 이 초점이 평행이동돼서 저초점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 바로 여기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E A만큼 평행이동된 지점이 바로 여기야. 그쵸? 자 그리고 봐봐. 일단 이 F' 입장에서 봤을 때 B라는 점은 기울기 E로 초점으로부터 쭉 올라간 지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흥미롭게도 어떤 상황이 되고 있냐면 봐봐. 바로 쭉 내려가면 바로 이 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알파벳 E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개의 도형이 완벽히 합동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 어 그렇구나. 완전 합동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삼각형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 삼각형 하고 이 삼각형 하고 이제 이 삼각형 하고도 합동이라고 동의할 수 있니? 왜냐하면 봐봐. 일단 기울어짐이 똑같고 자 이 선생님이 갈색으로 하는 것이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째 연두색이죠. 그런데 이 아래쪽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삼각형 역시나 연두색하고 파란색 하나씩 합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똑같아. 기울기도 똑같으니까 아 그럼 이 빨간색 이 부분도 여기가 여기가 A고 그리고 여기가 2A다. 해서 합동이 되겠지. 아 그렇구나. 참 이 문제가 기똥차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A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A가 그래서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죠? 음 자 그래서 왜 여기가 A, 2A 이렇게 됐는지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 자 그럼 이게 설정이 됐으니까 결국 우리가 결국 우리가 이 문제에서 A의 값을 구하는 것이 핵심 목표인 것이잖아. 아 그럼 여기서 A라는 것은 바로 이 Y 꼴 2X 빼기 4라는 이 원래 직선하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Y 제곱이 꼴 8X라는 이 포물선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의 차이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아하!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2X 빼기 4의 제곱이 8X랑 똑같아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을 정리하면 X 제곱 빼기 6X 더하기 4 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근의 합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그럼 그건 6이 나오겠죠.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 자 4라고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근의 차이로 여기를 알파라면 여기가 이제 베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는 자 이 둘의 차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자 여기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이거 구하면 된단 말이야. 아하! 됐어 됐어 됐어. 자 이것이 바로 A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 알파 베타 합한 것이 바로 36 이렇게 제곱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4 곱하기 4 해서 20 하고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이 20이란 것까지 우리는 잘 구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그렇게 되니까 자 문제에서 K 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제곱해보면 4A 제곱이 될 것이고 A 제곱이 20이라고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답이 80이구나.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이 합동관계 평행이동했을 때 합동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초점 이런 거 잘 파악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30분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4점 A, B, C, D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A, B, C, D의 4변 위에 있는 2점 P,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필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가에서 자 이 내적의 식 각각 곱한 것이 0 나온대요. 그렇다면 위의 식이 0이거나 또는 자 이 오른쪽 식이 0이거나 하겠죠. 내적한 것이 곱한 것이 0 내적한 것이 0 이라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수직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 조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 P, Q하고 A, B하고 자 수직이거나 아니면 또는 자 P, Q하고 A, B하고 수직이거나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A, B, C, D 점 찍어봤더니 이런 자 좌표평면상에서 사각형이 나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A, B가 이렇게 있어. 그럼 A, B랑 수직하다면 어때야 돼? 그렇죠? P, Q가 이런 방향이어야 돼? 그렇죠? 이런 방향?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방향이 수직한 거죠?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쪽 방향이 될 것이고 기울기를 치자면 기울기 1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담집에 A, D가 이런 방향이야 기울기가 1이니까 이것과 수직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아니면 이런 방향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향이거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O, A하고 O, P하고 내적한 것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O, B하고 P, O, P 내적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 내적의 의미가 뭡니까? 내적이라는 것이 내적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거야 봐봐 A벡터하고 B벡터하고 내적을 한다고 한다면 자 내적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자 한 벡터에 다른 벡터에 수선을 내려요. 자 그래서 이 정사형의 길이하고 원래 벡터의 길이를 곱하는 거야. 근데 이 정사형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자 B벡터의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 곱하는 거죠. 그리고 자 원래 이 정사형 이 내려지게 되는 이 벡터의 크기가 바로 A벡터의 크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내적이라고 약속한다고. 다만 이게 둔각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A벡터 B벡터를 했을 때 한 벡터의 연장선 위에 다른 벡터의 정사형을 내리고요. 이 정사형의 길이하고 원래 벡터의 길이를 자 곱하는데 원래 벡터의 길이 자 A벡터의 크기 그리고 이 정사형도 다만 여기에서 곱했을 때 이렇게 반향이 반대일 때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하기로 하는 거야. 그것이 원래 그것이 원래 내적의 뜻이에요. 그런데 자 이 길이는 벡터 B벡터의 크기에다가 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보면 이 세타가 둔각일 때는 이건 알아서 마이너스야. 그래서 자 A, B벡터의 내적이 이렇게 됐는데 다만 여러분들 그냥 식만 외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 원래 벡터의 길이에다가 다른 벡터의 정사형을 내려서 그 벡터의 길이를 곱하는데 방향이 반대일 때는 마이너스로 곱한다. 그것이 내적의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야. 그냥 식만 이렇게 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 조건이 어떻게 제시가 됐었냐면 O A벡터하고 O A 아이고 아이고 자 나 조건에서 O A벡터하고 O P벡터하고 내적한 것이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런데 자 여기서 O A벡터가 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만큼 길이가 이미 얼마야? 이 만큼 길이가 이미 2죠? 그죠? 그렇다면 자 P점이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여기 어딘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다만 그거에 정사형 내렸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이게 마이너스 2랑 똑같아 지르면 정사형 내린 지점이 어디에 되냐? 여기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되는 지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P점이 뭐 이런 데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데 있으면 이 정사형이 이렇게 되잖아. 길이가 1 되고 방향이 반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아 그래 아 그래 자 그러면 이제 P점은 어딨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이너스 1 되는 이 지점 오른쪽이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P점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이런데야. 여기가 P점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야. 이해 되겠죠? 마이너스 1 되는 그 선 오른쪽에 여기 있으면 내적 값이 반드시 이 이상이 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해봐. 그렇다면 정사형 내리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어떤 플러스 값 어떤 이제 더 큰 플러스 값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당연히 크겠지. 이해 되겠죠? 자 그래서 P점이 이 연두색 색칠한 이 영역 위에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나 조건에서 또 나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 오비하고 오비 내적한 것이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자 오비 벡터가 바로 요렇게 되는 것이지. 그죠? 자 이것이 일단 부등식 할 때는 등식부터 해봐. 0이랑 같을 땐 그럼 언제인데 수직관계 있을 때죠? 그럼 이게 딱 0이랑 같을 땐 수직관계 있는 것이니까 바로 수직 네 P점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바로 요 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P점이 여기 있다면 자 한 벡터 위에 다른 벡터 정상형 내려주고 그럼 이 길이하고 자 요 주황색 길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 그렇다면 이거는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때 P점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요 영역 위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생각해봐 자 요 첫 번째 영역하고 요 두 번째 영역의 교집합을 생각하면 돼 요 첫 번째 영역 요 상태에서 윗부분 그렇죠? 이건 0보다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교집합을 생각하면 돼 즉 요 것보다 위쪽 생각하면 돼 즉 요 마이너스 1 되는 선 오른쪽이자 0 되는 선 위쪽이 되는 것이니까 바로 자 여기 지우고 네 그냥 지우고 새로 그릴까요? 그냥 아예 새로운 그래프에다가 표현하기요 네 자 새로운 그래프에 표현하지만 네 바로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이것이 P점이 있을 수 있는 지점들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Q점도 똑같은 요령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Q점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무엇이라고 나와있냐면 자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자 나 조건을 아 다 조건에서요 자 O A하고 O Q는 내적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 어 그럼 P랑 일단은 똑같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나와있냐면은 바로 O B하고 O B하고 O B하고 O Q하고 내적한 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자 그럼 생각해봐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요 앞에서 했었던 요 부분이랑 반대가 되는 거죠 잠깐 이것 좀 이동을 시켜줄게요 이거랑 관련시켜 생각해봐 자 일단 0이랑 같을 때는 어 아까 말했었던 요 빨간색 선 위에 있는 거고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바로 요 아래쪽이 되겠죠 요 아래쪽 오케이 됐어 자 그러니까 자 요렇게 생긴 요 부분에서 요 연두색 부분에서 요 아래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Q점이 존재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표현하자면 바로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바로 Q점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야 이해 되겠지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가 조건이랑 관련시켜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가 조건이랑 관련시켜서 해석해볼게요 가 조건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 두 PQ가 요런 방향으로 있구나 요런 방향으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 P가 여기 있다고 치자 P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Q는 어디 있어야 돼 어 Q는 자 요 방향으로 요기에 있거나 아니면 조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어 요 방향에는 Q점이 있을 수가 없다 그치 어 요렇게 파란색 색칠한 부분에만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만 있어 그러면 P점이 바로 요기 있다면은 어 Q점이 요기 있고 또 P점이 요기 있으면 Q점이 요기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됐지? 그치? 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좀 짚고 들어갈게요 이 지금 도형이 완전히 대칭 형태죠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참고로 정사각형 이 좌우 대칭 형태일 때는 항상 중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해 좌우 대칭은 중심에 있어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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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벡터의 일단 PQ이은 선의 중심이 바로 여기 있죠 이것 좀 한번 잘 기억해둡시다 그래서 PQ의 중점을 M이라 한다면 M점이 요런데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이 방향이 일단 가능하고 또 자 이번에는 자 기울기가 이렇게 플러스 1에 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P점이 P점이 요런데 있을 때는 P점이 요런데 있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그는 수밖에 없었고 P점이 요런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기울기 플러스 1로 그거 봐봐 그럼 여기 이 점은 아직 그 Q점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P점이 여기 있으면 어 그래 P점이 여기 있으면 요 방향으로 Q점이 여기 있을 수 있어 그죠?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을 수 있고 그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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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때 또 PQ의 중점을 바로 M이라 했을 때 M점이 요기 요기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M점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들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중심을 생각 중점을 생각한다고? 바로 대칭 형태니까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대칭 형태니까 그럴 때는 항상 중심을 관련시켜서 생각해봐봐 그냥 무작정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이 문제의 어떤 도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거와 관련시키면서 문제를 풀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최종적으로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RP하고 여기서 R이라는 것은 4,4입니다 RP하고 IQ 자 이렇게 내적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R점 여기다 치고 네 옆에다 쓸게요 자 RP RQ 자 내적을 해야 돼요 참고로 P점이 요런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Q점이 요런데 있을 수 있어요 가나 조건만 아 나나 조건만 봤을 땐 이렇고요 그리고 가나 조건이랑 관련시켜서 생각해본다면 자 그때 PQ에 중점이 되는 점도 쭉 모어보면 요런데 있게 되는 거야 이 점들을 우리가 M점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M점이랑 관련시켜서 이해를 해보자고 그러면 이것이 RM 더하기 MP 그것이 바로 RP 벡터가 되고 RQ 벡터 같은 경우에는 RM 더하기 MQ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걸 내적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봤을 때 자 RM 벡터의 제곱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고 하면 결국 또 여기서 MP 벡터하고 M Q 벡터 합하고 그 다음째 내적 RM 벡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MP 벡터하고 M Q 벡터 내적을 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 그런데 여기서 MP하고 MQ 이 합은 얼마야 이거는 그냥 0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P점이고 여기가 Q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가 바로 M점인 거잖아 MP 벡터하고 MQ 벡터 합하면 0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리고 MP 벡터하고 MQ 벡터 자 이거 내적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될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지 그런데 크기가 이쪽이 얼마 여기가 루트 2죠 이해 되겠어? 그치? 왜냐하면 이만큼이 2잖아 그럼 이만큼은 루트 2겠죠 그치? 또 이만큼 루트 2가 되는 거야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야 그럼 한 벡터에 다른 벡터 연장선 내리면 그냥 반대 방향 이 자체가 정사형이 되고 그럼 루트 2 곱하고 루트 2 하나에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이 RM 벡터 크기의 제곱 빼기 2 하고 나오게 된다고 자 그럼 그러면 이제 이 식의 최대 추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아 그럼 이제 너무나 쉬워졌다 R점에서부터 이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 거리가 가장 먼 지점 찾아 나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가장 R에서 가장 가까운 M은 어디요? 어 바로 여기 있죠 M이 바로 여기 있을 때 그때 최소가 되겠죠 그죠? 그때 M제곱은 얼마가 되느냐 어 요 가로 3 세로 3이 될 테니까 아 그렇다면은 자 이때 최소는 자 3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빼기 2 이것이 바로 RM제곱의 최소값 그죠? 그리고 빼기 2를 했고요 최대일 때는 언제겠어 가장 멀리 있을 때 자 가장 멀리 있을 때 요렇게 가고 자 여기서 요렇게 쭉쭉쭉 가면서 어 요기로 갈수록 점점점 멀어지죠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자 최대가 될 때는 바로 요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그냥 너무 쉽게 판별이 됩니다 그죠? 여기 직각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겠죠? 네 아 그러면 최대는 어떻게 되느냐 자 가로로 3만큼 세로로 5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3제곱 더하기 5제곱 빼기 2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 됐죠? 자 이것이 바로 자 소문자 M의 값이고 이것이 대문자 M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문자 M과 소문자 M의 값을 합하면은 자 48하고 나오게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물론 여러분들 그 어 이게 이 M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치? 어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식을 M으로 변형을 시킬 줄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을 것 같거든 그럼 꼭 이렇게 M으로 우리가 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 아까도 말했잖아 대칭성 대칭성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근데 선생님 이거 진짜 제가 M으로 해석하는 못하면 어떻게 하죠? 못해도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른 방법 두 번째 풀이를 또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자 이제 이것 좀 지울게요 이것 좀 지우겠습니다 네 이것 좀 싹 지우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내적의 최대 최소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한번 좀 따져볼게 자 기본적으로 내적이라는 것이 이래 A, B 벡터를 내적한다 해봐 이건 이 아래쪽에다 써줄게요 자 A, B 벡터를 내적을 한다고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이런 거잖아 이게 A 벡터의 크기 그리고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곱하기 두 사이 벡터 끼어 있는 각도 세타 자 이렇게 코사인 세타의 값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적의 값이 일단 커지려면 어떻게 됐어? 각각의 벡터의 크기가 커지고 코사인 값이 커지면 좋잖아 근데 그때 이 코사인이라는 것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180도 범위까지만 본다면 이거는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정형은 세타 이렇게 아 그러니까 각도가 크면 클수록 코사인 값은 작아진단 말이야 따라서 이때 각도 세타는 작은 것이 좋아요 그죠? 각도 세타가 큰 것보다는 작아야 코사인 값이 더 커지겠죠 이해되겠어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내적이 최대가 되려면 벡터 크기는 커지고요 그리고 그 사이의 각은 작아질수록 좋아 이것도 그러니까 내적도 어떤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뭐 바꿔 얘기하자면 최소는 언제 되겠어? 그렇죠 벡터 크기는 작아지고요 각은 그 사이 벌어진 각은 커질수록 좋은 거지 이해 됐지? 어 자 이런 관점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 R벡터가 이렇게 차가 있어 아 R점이 이렇게 차가 있어 그리고 자 다시 P점은 만약에 이렇게 PQ가 이런 식으로 있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PQ가 있거나 아니면 PQ가 이런 식으로 있거나 해야 돼요 다른 색깔로 표현하기요 PQ가 이런 식으로 있거나 그렇지? 어 이런 식으로 있거나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최소는 일단 바로 눈에 띄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도를 최대한 벌려보자 각도를 최대한 벌리게 이 사각형을 향해서 연두색 영역이 하나 그리고 파란색 영역이 하나 그거 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보다 각이 더 커질 수가 있니? 없죠? 왜냐하면 이게 좀 멀어지면 각이 더 작아져요 이런 점이면 각이 좀 더 작아지잖아 이해 되겠어?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PQ가 이렇게 연한 갈색 위에 있을 때 그렇죠? 커피로 치자면은 라떼 라떼 색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아메리카노 오케이? 우리 라떼하고 아메리카노로 부를게요 일단 PQ가 라떼로 있느냐 아메리카노로 있느냐라고 구분을 했을 때 이게 라떼 상태에서 각이 최대한 벌어지려면은 P점이 여기 있고 Q점이 여기 있어야 돼 이해 되겠지? 만약에 P점이 여기 있을 때는 각이 어때? 각이 좀 더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 구하려면 각이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합도 이 빨간색일 때 PQ가 이런 지점에 있을 때 이 벡터의 크기도 최소라는 거 분홍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짧잖아 그러니까 최소가 되려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야 돼 라떼일 때는 그럼 아메리카노로 아메리카노 상태일 때는 이게 최소값은 나올 수 있느냐 아니요 이건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봐봐 일단 아메리카노 상태일 때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봐 그걸로 그냥 적당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단 벌어져 있는 이 각도가 너무 적어 그치? 최소 날려면 벌어진 각도가 클수록 좋잖아 더군다나 이때 이 길이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찾는데 적합하지가 않다고 알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일단 최소일 때는 그냥 완전히 쉽게 선 없이 이 그래프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최소일 때는 바로 PQ가 각각 이제 B점하고 A점의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RP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내려가지 그러니까 최소일 때는 RP벡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라고 성분 표시를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RQ 잠깐만 이게 RP가 아니라 RQ였네요 네 네 네 뭐든 상관없지만 어차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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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쓴 건 RQ벡터 이때 RQ벡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고 RP의 최소는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때 최소는 이제 하면 8 더하기 8 하고 나와서 16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치? 됐어 그럼 이제 이렇게 최소값을 잘 구했고요 그럼 이제 최대값을 한번 또 구해보자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다시 P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있고 Q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라떼 라떼 상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하가지고 이렇게 PQ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메리카노 재밌네 아메리카노 라떼 하니까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라떼 상태에서 그 벡터 내적이 최대가 나올 수 있을 때는 언제요? 그렇죠 바로 이때죠 라떼 상태에서 있을 수 있는 최대치는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요렇게 요기 요기 이게 가장 둘 사이 벌어져 있는 각도도 작고 그리고 가장 벡터의 크기도 클 때지 그치? 음 자 이런 상황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노 상태에서 최대 최소 일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메리카노 상태에서 최대 최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지점은 일단 요기에요 봐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을 때 이 벡터가 최대한 길어 일단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는 더 길지 이해됐어? 그죠? 음 최대한 길어 또 요기 요점보다 요점 위로 요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더 길다 그죠? 그거 밖에서 요기가 수직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수직이라서 즉 직각상광역 치자면 요기는 긴변이고 요건 빗변이잖아 빗변이 무조건 더 길잖아 자 그래서 변 길이를 최대한 키워봤을 때 바로 요 두 상태가 지금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최대의 후보 하나에요 그죠? 근데 요거의 단점은 이 각도가 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최대가 나오려면 각도가 적을수록 좋아 그렇다면 또 이제 최대가 나올 수 있는 후보는 뭐가 있냐면 요거야 요거 요거 이렇게 되면 둘 사이 벌어진 각도가 아주 0이야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둘 다 해봅시다 자 그래서 둘 다 한번 네 따져보자면은 자 최대 후보 1번 자 그래서 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지점 그래서 이제 P점이 A점이고 Q점이 D점이 되는 그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P점이 A점이 됐을 때 X축으로 마는 3만큼 Y축으로 마는 4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벡터 성분은 마는 2커마는 마는 4라고 쓸 수 있고 다음째 RQ같은 경우에는 자 R점이 D점이 될 때요 그렇다면은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네 4하고 2해서 6만큼 그렇죠? 마는 6만큼 이렇게 내죠 마는 4커마는 마는 6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8 더하기 24 해서 자 32라고 나오게 돼 자 그 다음째 최대 후보 두 번째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여기 이 보라색 지점 도달했을 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 되냐 어 그러면 일단 X축 방향으로 P점이 바로 여기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래서 마는 3, 마는 3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Q점이 바로 여기 있을 때 그렇죠? 그렇다면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5만큼 마는 3만큼 마는 3만큼 마는 3만큼 마는 3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15 더하기 15로써 이건 30이 나와 아 그럼 아까보다는 좀 작으니까 이건 최대 후보 2번은 탈락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맨 처음에 있었던 거 있잖아 자 그거 최대 후보 3번에 한다면 자 암 그 라떼 상태에서 이거 이거 해보는 거죠 그럼 이것이 X축 방향으로 마는 5만큼 Y축으로 마는 3만큼 자 그 다음 이제 자 Q점이 여기 있을 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는 3만큼 아 마는 5만큼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근데 이것도 역시나 15 더하기 1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30만 아하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니까 자 최대인 것이 이 32구나 라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최대인 년석을 좀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럼 16하고 32 최대 최소를 합하면 되죠 자 따라서 이것이 대문자 M이고 이것이 소문자 M이고 둘이 합하면 역시나 48이 나온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답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중점 M점을 생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좀 고려를 해서 마치 좀 확률통계 경우의 수 문제 푸는 것처럼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나눠서 푸는 방식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아무래도 좀 명료하고 깔끔하게는 첫 번째 풀이가 더 좋기는 한데 사실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은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벡터 내정의 최대 추수를 구할 때 자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풀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다 알아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화이팅!